도란방패 좋나? 감사합니다 도란방패 다음에 삽시다 별로 사고 싶지 않아 보세요 이렇게 총 들고 있는데 방패 들면 양손으로 손들고 있는데 방패 뭘로 들어요? 효율이 안좋아요 러시안한텐 칼이요? 무조건 살아요 무조건 살아요 이기는 판이기 때문에 스펠이 다 빠지긴 했지만 스펠이 다 빠지긴 했지만 멀리서 탈퇴할 수 없는 쪽으로 슬프다 스펠이 다 빠지긴 했지만 스펠이 다 빠지긴 했지만 어 번개 맞았다 죽은 나쁜데 집 가야겠다 제가 한수 적겠습니다 봐준다 내가 이러면 충전은 물약 산거 이득이죠 에콜 한 번 했죠 이걸 손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길게 해봐야 됩니다 주식 투자처럼 뭐가 이득인지 한번 보세요 아니 뭐해 또 빌려가 또 빌려가 또 빌려가 또 빌려가 또 빌려가 대포 죽어라 아 아쉽다 га 피할 수 있어 피해보시지 뭐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참가acht 게임은 길게 봐야 돼요 처음에 스펠이 다 빠진게 촌해일수도 있지만 멀리 봤을때는 촌해가 아니에요 보세요 열심히 프리징 해보려고 하지만 라인 쳐야겠는데 방풀이다 뭐야 이거 에? 뭐죠 이거? 나갔나? 아니네 노프리저 노프리저 이게 설계 나오자 못잡을거같아 하지만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집가서 미드 다 버렸죠 털의 피도 반피나 나가고 그렇게 죽고도 정신을 못차리 이리로 갈까? 닌자 신발 레이저 한번 맞아줍시다 레이저 쓸거같은데? 안쓰네 아 단단해 미쳤나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드인가? 포킹 아 기선제협 당했다 손해가 아니죠? 아 슬슬 춥다 뭐야? 웰이 빨리 왔어 무모카는 그냥 스무스하게 이기죠 자 말한 것처럼 파직스 먼거 내가 봤는데 와 모르나? 어 개이득 칩을 한 번 안 가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스무스한데 게임? 빼자 빼자 빼자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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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미드라인은 어디 갔어 우리 팀 탑에 3명인데 언제 게임 도대체? 우리 팀 3명인데 혹시 모르니까 가주자 좋고요 빼라! 오케이 좋았다 여기서 이제 애쉬공만 안 맞으면 게임 끝나요 미드에 애쉬공 쏠 거거든요 이거 다복 쏴서 어? 스펠 다 뺨 내 스펠만 다 뺐네 쿨타임 짧아서 괜찮아요 흠 흠 흠 흠 못 가져 으흠 아 아 아 못 가져와 아유 이거 이듯 애시가 대신 주워주네 지금 집 못가가지고 열받았죠 지금 나였어도 열받았을 것 같아 갈만한가? 갈만하다 백핑은 아닌데 백핑 찍을게 아닌데 무빙 왼쪽 왼쪽 궁스 위로 가겠죠? 잠깐 은파 역시 각후 마지막으로 송이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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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저리로 가네 어디로 갈까요? 키넨이? 이리로 오네 아 못 잡았다 지금 제가 템이 없어서 흔들리지 말아요 와 이거 돈을 안 먹네 아무도 내가 답답하다 지금 제가 지금 잠을 못 자서 혀가 좀 꼬여요 5발 정도로 끝내주지 흠 흠 나눠 먹자 아 나는 이렇게 나눠주는데 업은 되잖아 외블러 나를 저 없어도 돼요 이거 흠 있어야 하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Pitts 멋있기만 하고 죽었죠 아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서 암살에 가자 근데 이거 안 보였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상대 제 위치를 알 것 같거든요 빨리 빼야 될 것 같고 빨리 빼야 될 것 같거든요 흔들리지 마라 가열라 졸려서 해롱해롱하면서 방송하십니까 방원 터져서 보는 저희는 꿀잼 허니찍 진짜 찾으러 간다 무조건 다 보이죠 지금 아 못 잡는다 이거 내 직감이 말해준다 이건 못 잡는 거라고 절대 못 잡는다 아 인생 난 못 잡을 걸 알았어 뭔 소리야 저 살았어요 나미, 나미 살았다 이데라 10분 이데라 10분 손가락 꼬였어 야 병차 나가 제발 살았다 아아 진짜 손만, 손가락만 이거 손가락만 살아있었으면 살았네 아니, R을 쓰면 안 됐는데 인피 인피 가고싶은데 이거 갑시다 이거 뭐 너프 됐나요? 아 90대 집 아나 90대 가지고 엄청 많이 드는구나 궁 데미지 엄청 세네 중력장 자기한테 까네 너가 맞아라 안 돼 안 돼 제발 맞아라 이게 안 맞네 와 겁나 단단해 아 어 gd 제발 스트로 잡아줘 가자 못 잡을 것 같아 아슬아슬했다 잡을 것 같아 반대로 되는데 덕분에 지금 드디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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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마 이제 여기 나오겠죠 와도 여기만 했나보네 여기 했나? 아 지켰다 아 마나 녹는거 봐 흠흠 이게 탱커요 원딜이요 아 오이씨 미쳤나 죽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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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S 되게 많은데 흠 이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긴 한데 한번 이번엔 믿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와드였네 저 레오나가 칼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 이거 망했거든 아니 언제 왔대? 뭐예요 이거 빼자 빼자 침착해 이건 안돼 이제 된다 이제 된다 갈리오 보여줄 때가 됐어 아닌 것 같아 슬슬 끝낼까요? ㄴㄹ 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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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걸렸냐? 오케이 출동한다 도와주러 가야돼 미안해 나도 당했어 얘들아 밀 수 있는 거 맞지? 빼잖아 난 모른다 이 상황 내가 만든 상황이 아니야 근데 궁은 한번 써보고 싶은데? 두두두두두두두 안 죽네 얘는 살려줍시다 꿀 먹고 아 나 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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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네 인정 아아 아아 힐 나한테 들어왔으면 살았는데 아니 케넨이 너무 세졌어 뭐야 이거 몬디리야 뭐야 몬디리인데 트럭이 왜 저래 미드 막으실뿐 시간이 있어서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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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누 FS 어떡해 이거 한타하다보면 마나 모자랄 것 같아 아 몰라 왜 써줬어 한번 빼주고 우리 차례인데? 두두두두두두두 아니 이었네 나쁘지 않았다 이니쉬 나쁘지 않았다 나 먹을래 박타 제발 안돼 안돼 미니언 나와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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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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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인생 강아지 안식 종이란 도제 Soon Ola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